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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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에요? 다섯 살 다섯 살? 오 오 오 오 오 말 이름이 뭐예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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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다니자 말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말 타면 안 무서워요? 네 어때요? 이거 말 타면? 재밌어요 재미있어요! 하면은 씻어야되겠다고 합니다. 저... 저 안될 때만 쇼핑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. 안아파요. 안아파요? 네. 우리도 잘 먹어. 빨리 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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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